휘칼 난동범의 봉하라로 맞섰던 경찰관 영상입니다. 이제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이 있어요. 경찰이 23cm 길이의 흉기를 든 흉기 난동범 이놈을 경찰봉. 그 봉하라만으로 제압하려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. 아니 충기 칼을 23cm짜리 들고 설치는 놈한테 테이저건 같은 거 쏴가지고 현장에서 진압해버리지 그 때야 그 봉하나 들고 진압하는 거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잘못하면 과잉진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.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 발생했네요. 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. 7월 16일날 새벽 1시에요. 회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고 신고 접수됐어요. 회칼이에요? 회칼입니다. 아이고 나 뒤에 무슨 회칼이야. 아 저... 정무원들도 뭐 우산 들고 올라오네. 정무원들도 위협하면서 네. 자 이제 흉기 버리라고 하는데 저 회칼 아유 상당히 크네요. 야 저... 경찰한테 막 휘두르잖아. 경찰한테 휘두르는데 손목을 내리치는 거예요. 손목을. 사실은 이제 저 봉 자체가요. 손목을 내리쳐가지고 저 흉기를 놓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검거를 한 것 같은데 야 저거 종이 나가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여러 네티즌분들이 보시고 네. 저 정도 되면 테이적은 쏴갖고 쫙 벗게 한 다음에 잡지. 뭐 저 장봉으로 잡는데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. 네. 어떤 면에서 보면요. 테이적은 한번 빵 쏴가지고 나도 맞아 봤지 마니까 일부러 맞아 봤지만 빵 쏴갖고 잠시 저 계절했다가 일어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저 손목을 맞아서 아마 손 엄청 고생할 거예요. 쟤 많이 아파서.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가혹한 거예요 저게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강력범. 저런 놈한테 무슨 타이적은 줬다 뭐에다 쓰려고 안 쓰냐 이 얘기거든. 그렇죠. 근데 진짜 이거 아우 이거 내가 볼 때는 테이적은 쏴 버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경찰들이 너무 제약을 받아가지고요. 불안해해요. 전에 아시잖아요. 실명사건 하나 터져가지고. 네. 그때 잘못 맞아. 눈 근처에 맞으셔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. 그것도 하나 있었고.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있기는 있어요. 있기는 있는데 현실에서 일선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해요. 불안해서.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저기 면책권 관련된 법을 아예 만들어주던가. 그러니까 흉기 뭐 회칼이나 아니면 뭐 저기 역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건 그냥 가차 없이 발포해버려야 돼요. 그럴 때는 이유 불문하고 제압을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재판을 받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. 경찰관이 너무 힘들어해요. 맞습니다.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재판부 가면 어 그거 쏠만 하지. 그걸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놨다가. 어떤 사람은 과잉 진압이라고. 또 어떤 재판부 가면 부장판사가 이거는 씨 경찰관이 어디 총을 함부로 쓰고 날려냐고 그래가지고 경찰관 중징계 먹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죠. 맞아요.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. 이제 갈렸어요. 어... 왜 어느 나라 경찰이 몽둥이로 흉기난 동놈 잡냐. 어느 나라 경찰이. 맞아요. 뭐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 어디서는 저거 위험만 하는 거다. 저 사람 칼들고.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 중상 입으면 과잉 진압이다. 경찰관들만 난감해진다. 이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. 이 얘기가. 실제로 저 한 달 전에 한 달 한 달 전에 흉기든 외국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 불거진 적 있잖아요. 광주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칼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복 및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. 저는 어린이집 앞에서 칼 들고 있으면 전 이단 접착이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제가 경찰이면. 아니 근데 이것도 시민단체에서 바로 그때 베트남 남성 테이저건 썼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했다고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해가지고 애 먹었잖아요. 시민단체 자제분들이 그 어린이집에 하나라도 다니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. 그때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었어요. 인권위에다가 해당 경찰 진정해가지고 인권위에서 오라카라 조사받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받아가지고 저렇게 획갈들고 설쳐도 못하는 경우 있어요. 저는 이거는 정말 뜯어고쳐야 돼요.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거는 일발 필생이에요. 살리기에 쏘는 거군요. 근데 참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